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중결승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알렌24 드랜스토드 460 골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후니엘소라님의 조합입니다 헬즈사이드 460 골 같은 레츠 대 같은 비트 자 아무래도 스펙 레전으로는 헬즈사이드 어택적인 부분으로는 드랜스토드가 무리하지 않았어요 어 크게 크게 엎어 들어갔어요 아 그러나 헬즈사이드 회전 원심력 많이 남아 도네요 스피! 와 엑스 대시 아 헬즈사이드 x 대시 빛나갔고 자 둘다 원심력 맞나봐 아 여기서 드랜스토드 오버피니쉬 강렬한 오버 아 그래 진짜 딱 정해졌네요 둘다 포지션이 버티는 쪽으로는 헬즈사이드 그리고 어택으로는 뭐 드랜스토드 자 스타디움 안에서 결판이 날 경우에는 헬즈사이드가 유리할 수도 있고 오! 자 이번에는 오 드랜스토드가 스피! 자 드랜스토드 원포인트 딱 원포인트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헬즈사이드 오오! 자 스타디움 아웃 무효죠 자 방금 전처럼 이제 베이브레이드 x부터는 스타디움 위쪽으로 이제 수직으로 튀어나간다던가 하는 경우 이제 오버전이나 이스링전 외에 베이가 튀어나가는 경우는 무효 처리됩니다 아 헬즈사이드도 오버피니쉬 자 순식간에 중점상황 앞까지 따라잡았어요 헬즈사이드 여기 진짜 마지막 배틀이 되겠네요 아 오버! 아 리버스 됐습니다 헬즈사이드 리버스 3으로 어택 자 드랜스토드 아 방금 공중으로 튀어나간건? 아 스피 많이 깎아 먹은 모양이에요 자 헬즈사이드가 스핀으로 마무리 분일소라님이 결승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중결승 마지막 경기 홍시팀님의 조합입니다 드랜스토드 480 테이퍼 자 그리고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현룡님의 조합입니다 헬즈사이드 460 테이퍼 순정조합이에요 그냥 자 이쪽은 또 테이퍼 헬즈사이드도 나간대요 헬즈사이드도 원래 중결승전이라고 쳐도 자 둘 다 엑스데시 어 허공에다 날리고 그렇게 무의미한 차격은 주지 못했지만 자 스테미너는 헬즈사이드 자 스피는 헬즈사이드 자 스피는 헬즈사이드 자 스피는 헬즈사이드 아우 방금 둘 다 공고있었어요 좀 가볍게 하고 아 익스트림 익스트림 피니쉬 나왔습니다 좀 더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아 자 현룡님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X 중결승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결승전과 챔피언 챌린지가 동시에 치러질 겁니다 하나도 없죠 하지만